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식을 통한 휴식 시뮬레이션 에스프레소의 이정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닷소 시스템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의 시뮬레이션 사용자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닷소 시스템의 해석 전문 브랜드인 시뮬리아 아바쿠스 기반의 솔버를 근간으로 하는 유한 요소 해석을 어떠한 방식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란 닷소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브랜드 관련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많은 솔루션들 중에 솔리드웍스 사용자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형태의 서비스를 3D 익스피리언스 웍스라고 하죠. 하지만 크게 보면 플랫폼을 지칭함으로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은 보고 계신 나침반처럼 우리 업무의 방향을 제시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입니다. 보고 계신 이미지는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 여러분께 제공하는 나침반 즉 콤팟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잘 보시면 4개의 분면으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서쪽에는 모델링과 관련된 3D 모델링, 북쪽에는 협업과 관련된 소셜 앤 콜라보레이티브, 동쪽에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인포메이션 인텔리언스, 마지막으로 따뜻한 남쪽 방향에는 오늘 주제와 연관된 시뮬레이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결국 닷소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솔루션 즉 브랜드들이 각 4분면에 고루 분포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이 하나의 콤팟스를 통해 모든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시뮬리아는 닷소 시스템이 제공하는 시뮬레이션 브랜드로서 다양한 물리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제공합니다. 시뮬리아는 전세계 20만명 가까이 되는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이미 검증된 시뮬레이션 솔루션의 집합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구조, 열, 유동, 전자기장 등 다양한 멀티피직스를 제공하고 매우 넓은 범위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시뮬리아 해석 솔루션은 설계자부터 전문가까지 활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가장 유명한 솔루션 중 하나가 바로 구조해석과 관련된 아바쿠스입니다. 닷소 시스템은 2005년 아바쿠스를 인수하여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바쿠스는 가장 뛰어난 비선형 해석 솔루션으로 명성을 쌓아왔죠.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의 구조해석 솔루션은 바로 이 아바쿠스 솔버를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솔버를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동안 별 문제 없이 해석을 잘 해왔는데 왜 굳이 플랫폼의 해석 솔루션을 포함시켰을까요? 그 이유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다양한 고위의 장점들을 시뮬레이션 영역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에서 활용 가능한 구조해석 관련 사용자 역할인 롤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OL이 아니라 ROL이 롤입니다. 말 그대로 사용자 역할이죠. 각 회사에서 개인별 업무 범위에 따라 여러분들도 역할이 있으실 텐데요. 그 역할에 맞게 적합하게 구성된 앱들의 모험을 ROL이라고 합니다. 2021년 6월 현재 기준 총 6개의 구조해석 롤이 제공됩니다. 우선 선형해석에 활용될 수 있는 스트럭처럴 디자이너와 스트럭처럴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이 두 롤의 경우 설계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하죠. 다음으로 아바쿠스 스탠다드의 솔버를 탑재한 스트럭처럴 퍼포먼스 엔지니어가 있는데요. 이 롤부터는 비선형 해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플리시트 기반의 솔버를 통해 비선형 정적, 동적 해석을 수행할 수 있죠. 전체 어셈블리에서 원하는 영역만을 선택하여 구조해석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복잡한 재료 및 접촉 영역에 대한 해석에 탁월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복잡해 보이는 해석이라도 어시스턴트 패널을 통해 손쉽게 해석을 구성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솔리드웍스와의 통화 워크플로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큰 어셈블리에 대한 요소 모델도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상위 롤인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는 아바쿠스 스탠다드와 익스프리시트 솔버를 모두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너럴 FEM에서 제공 가능한 모든 해석을 제공합니다. 익스프리시트 솔버를 통해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고속 충돌이나 낙하 해석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으며 비선형 좌굴, 코어시스태틱 해석 등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의 구조 해석 롤은 듀얼 어빌리티와 관련된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스트럭처럴 퍼포먼스 엔지니어와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에 추가적으로 업계 최정상 수준의 피로해석 솔루션인 시뮬리아 FECF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하이사이클뿐만 아니라 로사이클 피로해석까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각각 듀얼 어빌리티 퍼포먼스 엔지니어, 듀얼 어빌리티 앤드 메카닉스 엔지니어라는 롤의 형태로 제공되죠. 이러한 롤들을 통해 여러분들께서는 선형 정적 및 동적, 비선형 정적 및 동적 해석, 다중 스텝 해석, 정상상태 및 비정상상태의 열 전달, 여력력, 랜덤 바이브레이션, 컴플렉스 아이젠 밸류, 피로해석, 서브 모델링, 머테리얼 칼리브레이션까지 다양한 해석 기능을 모두 갖추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는 어떠한 롤이 필요할까요? 우선 앞으로 본 시리즈에서 업로드 될 영상들을 꼭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가장 빠른 방법은 가까운 솔리드벅스 공인 리셀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실질적인 해석 수행에 도움이 되는 부가 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델과 조건을 부여하고 난 후 컴퓨터에 도움을 받아 결과를 얻게 되는데 데스크탑 형태의 워크스테이션 또는 클라우드 리소스를 사용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모두 지원합니다. 한편 CPU 코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빠르게 개선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부가 롤들이 바로 SIM 유닛 크레딧과 토큰입니다. 쉽게 말해 토큰 또는 크레딧을 통해서 각 해석 롤들이 제공하는 기본 허용 코어수의 추가적인 코어를 사용할 수 있는 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해석 롤들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해석 리소스 역시 사용상에 큰 무리는 없지만 보다 빠른 결과를 얻거나 복잡한 모델을 활용하실 거라면 도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오늘은 다소 시스템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의 시뮬레이션, 특히 구조해석 관련 사용자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선형 시스템 방정식의 해법인 다이렉트 메소드와 이터레이티브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